한국기계연구원과 현대기아자동차 공동연구팀은 수소연료만 100% 사용하는 직접 분사식 수소엔진을 개발하고 성능평가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직접 분사식 수소엔진은 고압의 수소를 연소실에 직접 분사해 역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했으며 높은 압축비와 연료성층화, 초이박연소를 통해 여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출력성능을 향상시키고 유해 배출물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기계연은 현대차와 협업을 통해 내구성 검증과 더불어 승용을 넘어 상용 및 발전용 동력장치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